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시작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옛날에 1 플러스 1 기억 안 나 나 나 기억 1 플러스 1 때문에 다시 생기는 컨텐츠예요 준 씨의 방탈출에서 또 생겨나는 1 플러스 1으로 방탈출 할 때 세 팀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1등 팀 2등 팀 3등 팀 일단 나눠줄까요 1등 팀 우리 디노 버논 우지스 2등 팀 2등 팀 원우 정환 도겸 민규 자 그리고 쿱스 형은 일로 와보세요 그때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좀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근데 쿱스는 내가 봤을 때 그때 아니 말이야 왜 그래 왜 그래 방탈출 때 분량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가서 분량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혼자 가면 분량이 더 없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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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 리더의 분량을 챙겨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일단 이거 수빈이 나눈 이유는 그 2위 팀과 4명 같이 방탈출 할 수 있고 4명이서 날렸듯이 2위 팀은 두둑 나눠서 해야 돼요 둘이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혼자 해야 돼 재밌겠다 나 진짜 나 진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?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대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내가 소음권으로 살려줄게 한 명 살려줄게 다섯 명에서 게임을 정해 딱 한 명 살아줄게 주니 형을 그냥 준이 형 혼자 가야 되는데 네 저는 준이 형을 소감이 바꾸겠습니다 아 représieg 야 이거 어떨 수 없냐 소감권이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가시면 저도 소금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소금이 있어요? 네 저 소원권 있어요 민규아 잘 가라고 아 그럼 민규도 빕빕 바라바라바라 저의.. 저의 소원권을 도겸이 형과 맞바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기 싫고 꼬미기 싫어가지고 이번 편은 레전드다 아 진짜 형은 나 제발 다 둘이 할게 저희가 정리를 하면은 다섯 명은 다 개인이고요 저희 중간의인 사람 저랑 중간이 저랑 원우, 정환 원우, 나머지는 4명 든든하구만 솔직히 준형이 완전 꿀이네 1등 뛰면서 갑자기 이렇게 싱글이 바뀌어?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우리 한 번만 안고 가자 나도 무서워 우리 힘내자 힘내자 솔직히 4명 제일 빨리 깨야 된다? 그런 게 어디 있어? 아니면 창피해? 4명은 분량 안 나와 아니야, 쟤들이 배신 때리기 제일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쟤, 쟤 저기 있어요, 쟤 저기 있어요 아, 배신을 때릴 수도 있나?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기서 마음이 나 너무 착하게 살았나? 야, 호시야 호시야, 돌라이 보면 착하게 살 것 같은데? 여기서 열쇠를 쳐주면 된다는 거지? 못 갈 것 같아, 어떡해 뭐 여기부터 일단 찾아볼까? 야 이거 못 가 이거 어떻게 가 이거 못 가 뒤에 뒤에 어 뒤를 봐 나 조금만 감싸줘 나 진짜 무서워 어 뒤를 봐 360도를 서로 다 확인하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문 있어 문 있어 여기 문 있어 아 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저기 문 있다고 아니 뒤로 그러면 더 무서워 아니 미안 근데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웠어 아 진짜 미칠 것 같아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를 저기 한 번 열어보면 안 되나? 여기? 어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? 아니 근데 옆에 있어줘 나도 무서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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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네가 네가 저 끝에서 보고 있어 아 왜 왜 끝에서 보고 있어 아니 아니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보라고 아니 내가 내가 먼저 보잖아 그러면 형은 문 열기만 하고 열쇠를 쳐 그래 형 야 너네 두아야야 가지 말고 문 앞에 보고 있어 문 앞에 보고 있어? 알았어 아 나 이런 이미지 나오면 안 되는데 한 명 보고 있고 우리 여기서 열쇠를 찾자 내가 보고 있을게 어 아 이러니까 아 이거 혼자서는 좀 이거 혼자서 절대 못 하기에 어 이거 혼자서는 진짜 불가능하다 아 이거 두 명 인게 차라리 낫지 아무것도 없지? 어 열쇠 찾았다 아 나 근데 진짜 못 할게 열쇠 열쇠 하나 찾았어 이거 열쇠 아니지 봐봐요 일단 다 가져가 일단 다 가져가 일단 다 가져가 일단 다른 쪽으로 가볼까 이제 음악 나오는데 아 제발 아 아니야 아니야 쉿 쉿 나가볼까 나가볼까 나 진짜 무서워한다 나 진짜 무서워한다 어 찾았다 나이스 나이스 저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아 저쪽이 문이잖아 저쪽이 나가는 거 일단 이쪽으로 오자 응 일단 들어가봐 내가 뒤를 봐주고 있을게 우와 저기도 있어 형 너 어디야? 아 미친 형 저쪽 저쪽 봐줘 이런 옷이 괜히 있어 괜히 쓸 리가 없잖아 네가 괜히 이런 컨텐츠 했네 형 이거 하자 했어? 어 나 했지 아 진짜 아이디어 잘 내는다니까 나는 지금 뭐 열쇠고 뭐 지금 와 근데 이게 진짜 네 명이니까 이렇게 수월한 거지 두 명이었어도 힘들었거든 어 나 여기 느낌이 조금 쎄쎄하거든 어 쎄 열쇠 하나 더 내가 지금 열쇠 몇 개지? 찾았어요 나 지금 열쇠가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거든 나이스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가 일단 최대한 다섯 개 정도 샀고 나서 여러 개 샀 일단 거기서 누구 오는지 봐봐 어 일단 이 문 닫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어 오 마이 갓 사실 살이 막았어 살이 막았어 살이 막았어 살이 막았어 살이 막았어 이쪽으로 어떻게 해 어 어떻게 해? 아니 어떻게 해? 살이 막 왔는데? 우와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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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어 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어이 цел그러 야 야 잠깐만 열 동생 열 동생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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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형 여기 현시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여기 현시야 이거 이거 뜯어줬어 뭐야 문고리가 빠졌는데 아 나 이 특집 너무 싫어 아 진짜 모임 때문에 다 재밌었는데 갔다고? 어 여기 뭐야 여기 뭐야 형 아까 띄워놓은 거 봤어? 대박이었어 진짜 나 영화 속 주인공 된 줄 알았어 안 열려? 어 안 열려 그냥 아예 문고리를 박살냈는데? 나 진짜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한 거야 목숨을 다해서 지켰다 몸통으로 그냥 박아야될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 이걸로 박으면 되잖아 어 렛츠고 안 될 것 같은데 박세네 역시 영화는 영화였다 뭔지 몰랐어 진짜 영화는 영화 역시 영화는 영화다 몸으로 부딪혀서 문은 보인다 키러 감독님 일단은 찾은 키들로 야 나 좀 지켜줘 어 오케이 오케이 한선아 뒤에 보고 있어 어 뒤에 뒤에 어 내가 뒤에 보고 있을게 옆에 계속 봐줘준 형 어 이쪽 보고 있습니다 응 왼쪽 와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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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아악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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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야 한성 한성만 못 한성 빨리 봐 한성 빨리 봐 안 돼 안 돼? 아 눌렀어 왔다 저기 어 또 왔어 또 왔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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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마이치 우와 저기 돼 있어 여기 이 선물을 가지고 가렴 안녕, 잘 가. 좋아. 빨리 열어라, 빨리 열어라. 졸려. 진짜 미치겠냐?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죽은 거야? 어, 너. 펼슬 꼭 찾아. 알았어. 펼슬 꼭 찾아. 어, 나 도망가야 돼, 이거야. 우와!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여기 한 명 더 있어. 여기 두 명 있어. 옆에, 옆에, 옆에. 왔어, 왔어, 왔어. 힘드시죠? 진짜. 오, 저분 진짜 어떻게 다닌다. 왔어, 왔어, 왔어. 이쪽으로 있어. 아니, 열쇠를 어떻게 찾아, 여기에서? 우리 형, 우리 제대로 된 열쇠가 없어. 이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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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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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그냥. 제가 선택해요. 제가. 왜 혼자 못하겠다, 나. 무서워, 이거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기분은 여덟 명 못한다. 저 이거 특집 못할 것 같아요. 와, 오늘 1회승으로 하는 걸로. 나 이거 아니야. 이거 되는 사람은 부정상이야. 무서워, 무서워. 어. 이거는 약간 모두가 벌칙에 걸릴 거를 예상하고 간 거 같은데 근데 그 열쇠 찾는 것도 힘든데 그 열쇠로 열 시간도 너무 부족해 그 혼자 하면 내가 봤을 때 혼자 귀신 나오자마자 포기한 거 같아 아 나도 진짜 맨 처음 펜이 와이즈 나온 것도 소름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진짜 소름이었는데 아아! 그렇지? 아아! 내면 너무 부족해 솔직히 말하면 한 번 정도 제끼면 가만히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제끼니까 계속 따라와 넌 정말 진이 빠질 거나? 나 진짜 이건 아닌 거 같아 넌 진짜 이거 아닌 거 같아 내가 볼 때 애들 열쇠 못 찾을 거야 지금 정한.. 정한 누구? 정한, 원우? 원우 형 100% 혼자 뛴다에 대해 모든 걸 건다 정한, 원우? 아니면 그 친구 때 정한이 형 원우 믿고 도망갔는 건가? 정한이 형이 원우 형을 밀고 도망갔는 건가? 아니 정한이 형 은근히 그렇게 안 해 무섭고 안 무섭고를 떠나서 쫓아오기 때문에 뛰어야 되잖아 그게 힘들어 여기 열로? 우리가 한 번 성공해볼게 성공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원우야? 같이 가자 이런 데가 없을 것 같지 않아? 이런 데가 없을 것 같지 않아? 이런 데가 없을 것 같지 않아?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와 저기 내 얼굴에 비치는 게 무서워 갈까? 갈까? 오지야 정답을 알려줘 오지야 저쪽으로 갔거든? 응 그래? 나가는 문은 어디야? 몰라 우리가 가면서 가봐야 되잖아 아니 애초에 나가는 문 앞에다 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다 잠시만요 살인마 살인마 여기 있거든? 아 살인마님 저희가 아주 꿈이 많아요 솔직히 살인마한테 잡히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? 어디 있겠어요? enfam 씻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크 drives 근데 그렇기에는 그서울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어떻게 가? 이걸 어떻게 하냐? 아 여기 다 계셔가지고 진짜 못생겼어 메모 봤거든? 나도 봤어 그냥 가던데 아니 야 은우야 같이 가 아니 문제는 열쇠가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찾은 거인데 아니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 자꾸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없어 자꾸 그래 절대 못 찾아 찾아야 되는데 쫓아오거든 여기 살인마가 자꾸 돌아다녀 찾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 한 개 더 있어 살인마 열쇠가 어떻게 생긴 거야? 나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? 찾았어? 근데 이건 불어진 열쇠예요 진짜 나가는 문 바로 앞에 있을 거 같아? 그쪽으로 가볼래? 어 삐에로 일단 아이 삐에로님 솔직히 거기 있죠? 온다 할 소리 할 소리 종환이 형 이건 아니겠지? 이건 너무 열쇠구름인데? 그치? 그치? 출입문 출입문 맞아? 이게 너무 열쇠구름인데 그치? 이렇게 쉽긴 해도 일단 홈쇼 모르니까 챙겨볼까? 일단 형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 이쪽만 더 넣었다 위치 파크하고 가자 와? 소리 저희 성공하게 해주세요 열쇠구름이 절대 안 되겠지? 다시 열볼까? 열릴 수도 있잖아 솔직히 아니면 차라리 그냥 열쇠 난 차라리 웃고 있는 삐에로가 좋아 할인마님 저기 들어갔으니까 우리 딴 데로 들어가자 삐에로? 바로 앞에서 삐에로님 나 웃고 있는 삐에로가 좋아요 저분들이 더 무섭겠다잉 원우야 이쪽으로 가자 쟤 왜 저기 있냐? 삐에로 오거든 삐에로 오거든 삐에로 에이 삐에로야 야 배 터졌어 빨리 와! 빨리 와! 빨리 와! 빨리 와! 야 없어 아 잠깐만 저 그 사례마님 아니 못 찾겠어요 아니 뭐 찾기 냅두고 찾아야지 아 그 그 흰이님 이거 아니야? 이거 이거 삐에로 아닌가? 말도 안 되겠네 이거 가짜 키 우리가 가짜 키 우리가 찾지마 빨리 피어 빨리 아 삐에로님 알려줘요 난 웃고 있는 삐에로가 좋다고요 삐에로가 좋다고요 야 힘들어 야 힘들어 뭐가 힘들어 에이 삐에로님 우리 잡아서 뭐가 좋겠어요 이런 데 있을 거 같은데 이거? 이거 아니지 키 키가 없어? 바닥에 있다고 했는데 야 어디 어디서 찾았어 너네 나는 키 못 찾았어 아예 아니 되게 쉽대 그러니까 되게 쉽다고 했는데 키가 없어 아니야 쉽지 않아 방암 받으셔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누구? 삐에로? 우리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님 잭 더 리퍼님 잭 더 리퍼님이랑만 아직 안 친해졌어 어 아 그게 잭 더 리퍼야? 어 여기 앞에 계시네 일단 이쪽으로 돌아가자 이쪽으로 돌아가자 나갈 수 없어 왜? 우리 첫 길로 가서 깜짝이야 우와 잭 더 리퍼다 나 저길로 나가고 싶어요 정환이 형 입구로 나갈 수 있어? 어 열었어? 그럼 나가볼게 나가게 해주세요 오 여기서 찾았나 보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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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정은 살리고 와야지 열었어? 어 나오기만 안 돼 왜 삐에로는 그냥 어 나가게 해주시래 형 그쪽으로 가져와? 어 여기 계셔 그 아 아 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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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려있어 안 잡으실 거예요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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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미안하고 고마워요 안녕 수고했어 여태는 몇 개 찾았어요? 한 두 개 찾았는데 하나 망가진 거고 두 개 찾았는데 하나는 나가있었고 하나는 하나가 맞았던 거였어? 우와 우리 한 네 개 찾았는데 네 개 다 안 맞았어 문이 진짜 좋다 무서웠어요? 아 처음엔 무서운데 힘드죠? 아니 마지막엔 그냥 말 걸면서 했어 아니 그 다른 거보다 이거 소리 한번 들으자 어? 아악 탈출하는 시간 아 그래요? 근데 이거 혼자 하면 무섭겠다 난 네 명이서 했는데 나는 미친 줄 알았어요 도겸이 할 때 좀 세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니야 도겸이 형은 근데 진짜로 좀 힘들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아 이게 근데 생각보다 한 처음 만나고 1분 동안 좀 무섭지 좀 적용되면 괜찮잖아 아 맞아 우리도 후반에는 괜찮았는데 근데 괜찮은 상태로 너무 열심히 뛰어오시잖아 난 잭 더 리퍼가 제일 그 어 이거 이 가면? 파란색 칼 들고 다니는 LED 가면 진짜 무섭던 게 좁은 방에 딱 들어왔거든 오른쪽에 돌아봤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우와 아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많이 돌아다니셔서 되게 잘 마주쳐서 이제 좀 앞면이 튀었어? LED를 잘 우리는 LED를 만난 적이 없어 아예 신비주의가 있으시네 누나 그 중간에 그게 마네킹인가? 칼 들고 쫓아오시는 분 아니 그 중간방에 진짜 귀신 본 거 아니야? 아니 우리 중간방에 아니 우리 아까 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귀신 보는 거 아니야? 그런 게 있어 여자분 안 계시나요? 저희 다 남자분만 세팅이 돼 새 아 그래요? 얘가 처음에 보더니 여자분? 여자 정환이 형은 못 봤어? 난 못 봤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lla오오오오오 형만 들어갔을 때 그 방의 시군간이 바뀐 거지 귀신 그냥 봤다 생각해 내가 사진 찍어올게 휴대폰 줘봐 야 우리 이번에 잘되나봐 진짜 그 미스터리 풀고 싶어 지금 미스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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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미스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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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미스터리 환자 보고 있어 저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잠 됐어요? 아니요 너 걸려졌어 홍관아 뭐고 있어 뭐고 있어 열쇠 어디있어 저 누구야 홍관아 열쇠 어디있어 야 넌 홍관아 연주 네 홍관아 네 우유 영양이 윙규야! 도와줘! 어차피 우리밖에 없어! 윙규야! 윙규야! 도와줘! 윙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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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들! 와! 너 와봐! 오래 기다리셨죠? 살려주세요! 진짜 고생하니 많으세요! 안녕하세요! 피식할 수 있는 거 없나? 아우! 쟤 뭐야! 아우! 쟤 뭐야! 윙규야! 윙규야! 으와! 유아!! 부어! 우어웅! 아우! 멤버들 있어 저기 있다, 저기 있죠! 우리 갇힌 방인데? 아... 아... 진짜... 형아 여기서 못 찾았어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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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엄마! 으악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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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승강아 야 뒤따라 뒤따라 저기 뒤에서 뒤따 아... 야 야 야 아 aff... 아 이게 또 뭐야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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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아 문 닫아 감사합니다. 민규 형 나와. 바로 문에 있어. 어떻게 당황. 민규 형 도와줘. 진짜 어떡해. 진짜 어떡해. 민규 형 도와줘. 민규 형. 민규 형 나오라고. 나가면 돼? 빨리 나와. 그냥 밀고 나와. 어쩔 수 없어. 밀고 나가라고? 아직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대1이야, 2대1. 민규 형이 열쇠 찾자, 열쇠. 내가 뭘 이렇게. 열쇠 없어. 못 찾아, 이거. 잡히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네. 열쇠가 없네. 열쇠 어디 있어요. 양심적으로. 아, 열쇠를 못 찾겠어.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미안. 미안. 미안해요. 아, 미치겠네, 정말. 아아. 나도 그만 죽고 싶긴 한데. 방송 분량을 못 챙겼어요. 형, 죄송해요. 아. 민규 형, 나 몰렸어. 민규 형, 퀵. 잡았어? 어. 던져. 안 돼, 이씨. 아. 뭐야, 너. 이거. 아, 가짜야, 이거. 야, 나 원샷 카메라가. 죽었어, 잠깐만. 도마하여 저 카메라 설치자는 시원 좀 주세요. 민규 형. 노 ounces. 아, 미치겠네, 이씨. 안 돼? 으응. 야. 야. 엄마. 이야. 야, 이 is. 이건 추격전이다, 귀신이 아니라. 아, 열쇠를 못 찾아, 이거. 열쇠를, 나 컨신적으로 줘봐. 그거 맞아? 이건 모르겠어. 단체 무리가 들어. 던져봐. 나 이분 너무 무서워. 아우 진짜. 나 거 풀어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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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야 어때? 할만해? 아 이건 너무 재밌지? 무섭다기보다 재밌네. 재밌었지? 처음만 무섭고. 그냥 일부러 안 무서운 척 했는데. 우리 열쇠를 하나도 못 찾냐 그래도 고생했어. 야 그래도 탈출했다 우리. 위에서 이제 탈출했어 이러면 오 민규 승관이 뭐야 이러고 있을 거 아마. 아 진짜? 오케이 그럼 도겸 여기서 도겸이 혼자 가고. 야 너희 여자 귀신 못 봤어? 진짜 마네킹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. 무섭게 왜 그래? 원우 형 혼자 봤어. 근데 진짜 봤다 예전에.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. 귀신은 세 명이잖아.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마네킹을 본 건가 해가지고. 승관아 고생했어. 우린 최고였다. 우리 생각보다 재밌게 안 했어 멋있게 했어 우린 진짜 나름. 아니. 뭐가 멋있게 했어. 되게 재밌었어. 우리 제일 재밌었어. 그래? 지금 우리 중에서. 승관이 뭐 개인기도 한 번 하고 그러더만. 난 너에게 편지를 써. 하다가 전혀 안 터지는 거야 그래서 망했다 이러고 그냥 도망갔어. 망할만 하긴 했는데.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.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. 난 진짜 호시 형한테 무서웠던 적이 있다. 너 따라할 때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진짜 이거 뭐지? 이런 생각이 있어. 샵이 두 개로 나리잖아. 근데 우리가 해외로 케이콘을 가는 날이었어. 메이크업을 각자 샵에서 받고 있었어? 근데 이제 매니저 형들과의 이런 메신저 방에서. 커뮤니케이션? 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어.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이제. 진짜 웃기다.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갑자기 5분 뒤에 호시 형이 전화가 온 거야. 호시 형이 왜 전화 오지? 여보세요? 어 승관아. 어 형 왜? 뭐가 웃겨? 이러는 거야 그래서. 야 이거 무서웠다. 진짜 무서웠다. 나는 하루 동안 근데 진짜로 무서웠어. 그래서. 어? 어 무섭다. 메신저 안 봤어? 아 뭐가 웃겨? 뭐 이래? 어?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. 얘가 말을. 뭐 왜? 뭔 소리야? 뭐가 웃겨? 어 이제 안 놀랐는데. 계속 이러는 거야. 그래서. 끊을게. 끊었다?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이 형이. 이상하다. 왜 그런 거야? 아니 아니 이 형이 그냥 장난을 치려고 했던 거 같은데. 난 이 장난 코드가 나한테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야. 나는 이해가 안 돼. 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이다. 난 진짜 소름 돋아. 아니 형 카톡 안 봤어. 카톡. 카톡 안 봤어? 내가 웃기다. 뭐가 웃겨? 이러니까 내가. 무서워. 근데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샵에서 메이크업 받으면서. 얘 진짜 뭐 하는 놈이야. 진짜 무서워가지고. 그리고 심지어 공항에서 또 좌석을 같이 탄 거야. 너 계속 웃고 있지. 계속 나도 차라리. 나도 차라리. 나도 차라리. 그렇게 할 걸 그랬어. 이게 너무 좀 충격이어가지고. 이 형이 정말 현실적일 때 우리가 아무 말 해도 그냥 바꿔 넘어가. 근데 자기 생에 빠져있을 때 뭔 말 하잖아? 갑자기. 야 그거 그거 아니야? 무서워. 그 사람은 신체가 하나잖아. 근데 송교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. 이중인격? 어 이중인격. 24인겨도 있어. 난 그래서 난 그게 조금 무서워서 아직도 이게 트라우마처럼. 알았어. 근데 좀 무섭긴 하다. 뭐가 웃겨. 뭐가 웃겨. 그래서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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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. 꼭. azi옥에. 내가.